안녕하세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객들과 통화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많지만 재밌는 일도 많아요 그날도 고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띠링띠링 딸카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땡땡건자 상담원 김지연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구매해 주셔서 설치를 잘 받으신지 확인 전화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며칠 전에 TV 설치 받으셨죠? 아 테레비 네 TV를 설치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거 맞으세요? 그렇지 나랑 할머니랑 같이 봤어 기사가 아주 친절하고 착혀 네 고맙습니다 고객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설치 과정에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불만 매우 불만 중에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라고? 아니 솔직히 불안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곱 가지 중에 고객님께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매우 만족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불만 매우 불만 이 중에 고르신다면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아휴 기다려봐요 허허허헤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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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전혀 예상 못했어 상상도 못했어 저는 웃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